안녕하세요 선즈브입니다 인스타에서 핫하다는 멍멍이 제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! 그리고 걸어다니서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에는 쟤는 그렇게 하신다 은뇜아 coded 诉 诉 诉 诉 诉 诉 诉 诉 아 으 으 으 피곤하냐? 개피곤? 마구마구 벅벅 진드기 퇴치제 벅벅 긁어서 벅벅인가봐요 천연 성분을 이용하여 과다 사용에도 부작용이 없으며 잔류 독성 및 잔류 유해 성분이 없는 안전한 제품 해충에 신경을 마비시켜 알을 낳지 못하게 하며 기피작용을 하는 퇴치제 효능효과 여기 있네요 벼룩 진드기 등의 외부 해충의 접근을 방지해주는 애견용 스프레이 반려동물의 몸과 발에 분사 후 자연스럽게 건조시킵니다 이 제품은 침대 위나 이불 위에도 뿌려도 된대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좋아서 구입을 하게 됐고요 이제 모기도 많아질 거고 산책할 때 벌레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다 쓰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 저번에 한 번은 산책을 하다가 집에 왔는데 몸을 털어주는 과정에서 벌레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 소름끼쳐가지고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이 아이를 뿌리고 나서 산책을 하면 괜찮아지겠죠? 지금 사랑이가 몸을 좀 많이 긁는 편이에요 요즘 들어서 아마 진드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벼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눈에는 잘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자주 긁더라고요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 긁는 횟수가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보면 알겠죠? 뚜껑이 있고요 열어보면 색이 색은 없는 것 같아요 투명한 색깔 허브향 같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인체에 무해하다니까 뭐 이렇게 발라도 괜찮겠죠? 음 커브향이 나는 것 같아요 솔향? 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약간 그 초록색 향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분사해 볼까요? 보이시라나? 어? 안 보인다 보이지가 않는군요 근데 사람의 몸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아 옳지 향이 좋습니까? 목적으로 뿌려야지 스럽다 목이 간지럽지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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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가리쎄 허허허헤헤 흐헣허허헠 흐흐흐흐흨 흐흐흐 흐흐흐 좋아? 좋아?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여기 여기 더 뿌려줄까? 아니야? 일로와 이거 뿌려야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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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사랑이에게 이 벅벅을 마구마구 뿌려줬거든요 눈이 기분이 좋았나봐요 마구마구 달렸어요 막구막구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이상 막구막구 벅벅 진드기 퇴치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마구마구마구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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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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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성 아이 이뻐다 하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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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빠 아이파이 손 손 손! forget it! 아이구 잘하네 Brave Active 간식 먹자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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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ora 간식! 간식 간식! 아이고 좋아! 아이고 좋아! 아이고 좋아!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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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땐. 끝 안녕 안녕 밥 먹어야지 밥 밥 먹어야지 밥 온몸으로 말해 밥 밥 밥 밥 딸이 밥 어우 딸이 밥 밥 밥 밥 밥 식사하세요 밥 밥 밥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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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다 먹었다. 끝!